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 전에 밥을 먹고 갈 건데 제가 넷플릭스 나디아의 초간단 레시피? 거기서 본 에그롤을 오늘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꼬마 새송이랑 토마토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두 가지를 이용해 볼 거예요. 스리라차 소스랑 바질 페스토 소스는 파티를 넣고, 소스를 부어가면... 소스는 다짐을 넣어서... 소스를 넣어서... 소스는 단단에 넣어서... 소스를 넣어 줄게요. 소스를 넣는다. 소스는 다짐을 넣어줍니다. 소스는 다짐을 넣어서... 고춧가루 계란나물 고추 아... 터질라... 아찔에 먹자 다진 마늘 사탕 치즈 어무스크림 소금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치즈 제가 애플워치 필름 붙이는 걸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네요, 갑자기? 깜짝이야. 갑자기 이렇게 기포가 생겼어요. 떨어져!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계속 쓰면 되는 문제는 없는데 개수가 얘는 40개고 얘는 30개여가지고 얘가 10개 남긴 하실 거예요, 쓰시다가. 이게 오토 에디션이고 이게 아큐브 난시용이에요. 이거 아큐브에서 난시 뺀 도수 근시만 교정되는 거 샘플 드려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긴 하는데 극에 효과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드려볼게요. 한도수 올린 것도 드려볼게요. 보시면 4.0이 원래 극은시고 이제 한도수 올린 거예요. 원데이 렌즈는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고마워요. 엄마도 얘기하셔서. 돈 더 하고. 이거 원데이 렌즈인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색깔이 좀 달라요. 구분해서 쓰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식을 주문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치킨 먹을 거예요. 이 부분은 청탈 구석을 하는 거 알죠. , 지금 도착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전화할 수 있냐고 있는 것부터 shot can't give it to 불가능했어 안되지 그냥 그릇이 나을까? 어 부딪찌개 오랜만인데 신세경 나와 얘네 그 짤 있잖아 음 좀 진하다 궁금해 국회 남편 동물의 남편 쪽이 뼈 너린게 낫지 잘생겼다 침착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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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출근합니다 애널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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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ipp 파티 representative 사이ca 파티 한식밖에 없어요. 왜냐면 도수별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매일 해보는 거예요. 같은 도수를 여러 개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항상 저렇게 많이 준비해요. 이렇게 먼저 드릴게요. 많이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준비해볼게요. 금요일날 저희가 새로 입고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루밖에 안 들어와서 혹시 여러 개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내일 저녁 전까지만 전화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야, 놀으면은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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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네네네네네네네 소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들어갈 공간 있어? 대박. 완전 좋은 듯한 듯해. 맛있어? 초콜릿 같아. 잘 먹는다. 존득하지? 반죽 먹는 거 같아.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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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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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야식은 뽀뽀칩 이것도 했지요 내가 어제 샀잖아 그러면 거기에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 채워지지 않고 계속 줄어들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오늘 쓸어 올까 엄청 고민했어 잘 안쓰려 예전에는 그런 것도 품귀영상 있었잖아 순하리 과일 소주 기억나? 그거 엄청 품귀영상 있었어 전자님이 엄청 많이 구해줘가지고 짱 좋았는데 평부가 그때 뭐 줬지? 좋은데이 블루베리맛? 그런 거 엄청 쏟아져가지고 어우 시원해 맛있어 이거는 근데 밖에 정해져 있었어 안에는 없던데 밖에 있어? 응 사람에 미끼지 미끼 난 덥석물고구가 나 오늘 진짜 10분에 한 번씩 눈 쓸었다 눈 많이 올 때? 응 분명히 쓸었는데 눈이 또 가득 쌓여있어 이제 음식점들이 가면 처음엔 맛있어 근데 또 한 두 달 되잖아 맛없어 가뒀는 게 아니라 지경모드 가뒀는 게 아니라 지경모드 너는 없던데 너는 없던데 내가 너는 없던데 내가 너는 없던데 너는 없던데 아멘